영화 한 잔 가실게요 무비 착즙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여기 운동까지 잘하는 엄친아에겐 숨겨진 비밀이 있었으니 간절히 빌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신비한 애플리케이션 병풍 인생은 그만 학교의 인기 스타를 꿈꾸는 카일의 위험한 소원 수리 프로젝트 영화 위시업입니다 하이틴 로맨스 영화의 명장 세븐틴 어게인 기억하시나요? 아 진짜 명절이었다 세븐틴 어게인의 각본가 제이슨 필라디가 무려 9년 만에 새로운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 영화가 진짜 독특해요 독특한 소재의 영화 위시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램프에 이어 지니의 뒤를 이을 마법의 어플리케이션이 등장 재미있습니다 영화 위시업을 함께 눈여겨보시죠 정신없는 전학 첫날 어쩐지 첫 단추부터 예감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운 좋게 친구가 생겨나 했지만 학교라는 생태계의 포식자 하키부에게 함께 괴롭힘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덕분에 카일의 나나는 고난의 연속 할부 안 끝났어 이놈들아 폰을 주자 모노의 전쟁 중 모노의 전쟁 중 모노의 전쟁 중 모노의 전쟁 중 폰을 정해진 폰을 정해져요? 네 남자와의 만남을 뒤로 한 다음 날 딱히 믿음은 안 가지만 믿져야 본전 한번 테스트나 해볼까요? 장난 반 진심반 소원을 적어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맑고 청한 음색 어딘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을 놀라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한 카일 이대로 퇴장할 수는 없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심산인데 그리하여 밥 먹다 말고 시작된 카일의 공연 빛, 리듬, 소울 나타나네 단숨에 합창구에 합격하고 스타덤에 오른 카일 하지만 학교의 실세는 여전히 이 녀석들이죠 그 놈은 정말 반응 이 놈이 너무 반응 그런 방식이 있었군요 이제 그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 화려한 개인기 자랑하며 임팩트 있게 등장 이제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차례인데 어라? 난데없는 피규어 여정의 등장이라니 상상한 그림은 이게 아니거든요 소원의 생명은 디테일 다시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어허 이번엔 제대로인데요 하키의 하자도 모르는 운동 바버에서 순식간에 하키부 에이스로 등극합니다 이번 일로 카일은 학교 최고의 인기녀 샬롯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으니 이게 바로 인기남의 삶인가 몸 아다할 이유 있나요? 이참에 노는 물 싹 갈아엎을 작정인데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샬롯의 부모님 역시 이럴 땐 필요한 건 역시나 이번에도 효과 최고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요 설상가상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운 한 번 잘못 빌렸다가 인생 제대로 꼬이게 생긴 카이 역시 아직까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지니가 더 믿음직스러운 영화 위시업이었습니다 OCM 디지털 스튜디오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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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